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그게 있다 보고싶었다? 보고싶었다? 아무것도 없다 애해하네 아니 오늘 보고싶었다? 얼굴 보고싶었다? 데이트하시고 어 우리 태자잔은 어 그리고 다시 맛있는걸 기대했다 보고싶었다 내 짝꿈 감옥은 짝꿈 나는 좀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상대한거 어때? 그 이름이 뭔지 계속 질문을 하고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왜 다 그런지 알아? 왜? 감옥은 누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고 어 그니까 질문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안맞았던건데 내가 진짜 알았어 어 그치? 어 그거를 이해하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였던거 같아 응 우리가 왜 안맞는지 응 우리가 왜 안맞는지 알았어 응 당연히 당신은 나를 이렇게 잘 보구나 당신은 이렇게 못해 어 그 중간을 알았던거야 그 차이점이 있었던거지 어 응 응 응 응 응 응 템플릿 했으면 좋겠어 공평하게 나는 대접해 주지 말고 내일뿐만 안 할테니까 대접해 주지마 그리고 상대가 힘들잖아 갑자기 엄버람 씨 나는 솔직히 말해서도 누나가 좋아 어 좋은데 누나가 좋아 어 좋은데 교놈 주기 싫어서 이 얘기를 하자면 무현이가 이런게 아니야 어 그냥 누가 막 좋아 아무리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한들 나를 진심으로 챙기는 게 약간 느껴졌고 그냥 내가 3,4일 동안 봤을 때 이 사람도 있지 나랑 평생 노래가 왔다라는 게 좀 느껴졌기 때문에 있다는 거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요? 동기생같은 애기같은 애기같은 애기 못생겨질라 그래 어떡해 짜증나 못생겨질라 그래 짜증나요 왜 울어? 먹지마 아니 좀 그만 그만 울어 어? 어? 수박 울어 빨리 어 귀엽게 웃어 난 이수영 같아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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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마지막으로 어? 운동하자! 저 약간 몸 좀 올려놓으려고 몸 좀 올려놓게 펌핑 천천히 나오세요 어? 팔꿈치가 아닌데? 그림 미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너무 빨리해 운동 아 언니 대박인데? 언니 뒤를 돌아봐봐 아니 등뿌링 장난 아니야 아니 등뿌링 장난 아니야 아니 등뿌링 장난 아니야 뒤를 돌아봐봐 아니 등뿌링 장난 아니야 여기 둘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운동 비디오 찍는 거 같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 팁스 나 너무 재밌어 장난 아닌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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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집 앉아서 구경해도 돼? 같이 해요 잘 할 거 같아 아니 나는 숨쉬기 운동이 제일 좋아 여기가 명관이네 이렇게 여기 보고 있는 게 여기 보고 있는 게 무용수 같네 땀이 너무 많이 하는데 아 수원이랑 갖다 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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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거 쓰면 될 거 같아 키치 타고 쓰면 될 거 같아 아 있어? 벚꽃 여기서 해 여기 바닥이 저거 좀 하고 마무리를 어 어 안녕하세요 운동 있어요? 응 어 저기 아 아 아 네 그래서 왜냐면은 한 가지에서 뭐가 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고원할 때마다 아 아 너무 고원해 주세요 이거 저거 저거 해봐 보스 네 이거 저거 저거 해봐 보스 네 하하하 이게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되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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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되고 하하하 되게 좋아한다 아니 아 근데 웃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균형은 맞춰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은 맞춰야 돼 균형은 균형 균형 내려가서 맞는데 이렇게 해줘요 아우 이렇게 하하하 아침에 5키로 뛰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빠를 많이 흘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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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지 이게 근데 되게 좋아 응? 너무 어렵지 이게 근데 되게 좋아 응? 아 또 하고 싶게 만드신다 하고 싶게 만드신단 말이죠 어 제가 볼때는 충분히 이거 5키로ちは 어떻게 살 Edinburgh 같아요 하하하 뭔가 표면 해야 될 거 같은 а 하하하 하하 하.. 하런티바 하하 하 하하 한 채 VI를 한번 나와야겠네 하하 오 오 오 오오 오오 오오riage Bev 에서 살 것 같아 뭔가 막 찍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먼 thumbnail 봐요 먼 fundra Pourquoi 산트플레이하면 나와야겠네요 블러드 릴즈 와이 doing 이렇게 살짝 볼래요 spunende 네, 생신이. 어르신까지. 오오오. 다섯. 제일 잘한다. 진. 오, 잘한다. 천천히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오오오. 오케이. 오, 잘한다. 찾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왜냐면 이게 느낌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느낌을 못 찾으면 못해. 맞아. 근데 느낌을 찾으면 금방이 쉬워. 엄청. 한 번 더. 맨날 보고. 남자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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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랑.